2월 27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보처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 실시되는데요. 전국의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통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 실태도 살펴봅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지역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행위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분야는 학교 매점, 분식점 등 조리 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와 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을 양성했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종사할 인력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 조건은 의과대학 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인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연간 1인당 2,040만 원 지원합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다음 달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내면 됩니다. 참여하는 10개의 시도는 학생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선발된 학생은 졸업실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선발된 학생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 지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